갈치, 갈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겠죠. 아, 갈치 빨리 나오고 싶은데. 갈치야. 갈치야, 나오면. 갈치, 갈치다.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제철 맞은 갈치의 은빛 향연이 펼쳐집니다. 어우, 인신하네.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은색 비늘과 맑고 투명한 지느러미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완도의 은갈치. 아유, 천천히. 이야, 이게 얼마나 투명한지. 거울이야, 천천히. 거울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박, 대박. 이야,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무겁겠다. 그냥 대왕갈치가 잡혔습니다. 아쉽게도 꼬리가 잘린 대왕갈치는. 꼬리가 잘렸어도. 거의 사람이 필요하네요. 물리고 크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우와, 맞지? 어, 조심해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로 서로 물어 뜯어서 상처를 낸다는 칼치.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 손 잘라먹었다. 아, 안 먹었다. 갈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물고기들도 호시탐탐 누린다는데요. 조금만 되지만 딴 고기들이 달라먹어요. 삼치나 이런 것들이.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